기본적으로도 식용유 식용유 쌈은 블루큐어 젤리. 파워히드로 만들었어요 엄청 오랫만에 터트려봐요 하나 둘 셋 대박 엄청 경롱해요 맛있다! 달달해요! 뭔가 에메랄드 핏밥! 오 대박! 엄청 탱글탱글해! 밥에 김치! 이게 리치 맛인데 파워이트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! 퍼뜨릴 때 기분이 좋아요! 파워이트맛이 은은하게 닿는데 달아요! 설탕을 넣어서 유리구슬 같아! 이 젤리는 잘 먹습니다!